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면서 FA컵 탈락,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울브엠튼에게 패배, 그리고 오늘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사실상 16강에서 탈락했으니까 패배와 다름없는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최근 흐름 자체가 매우 안 좋은데 경기가 끝난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현재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현재 존중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구단과 차분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고 시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중요한데 토트넘은 나를 조금 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찍 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의 기대치가 높았을 수도 있고 현재 결과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약간 뉘앙스가 더 이상 팀에 남아있고 싶어하지 않는 뉘앙스로 사실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트넘과 콘테 감독의 계약 관계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토트넘이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콘테 감독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구단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콘테 감독이 과연 토트넘에게 100%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인터뷰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 나는 오늘 패배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우리는 컨퍼런스 리그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현재 토트넘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현재 싸우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적료로 큰 금액을 지불을 했었고 그런데 감독이 현재 우리 팀은 이길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약간 무책임한 말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컨퍼런스 리그에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16강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토트넘의 기대치나 클럽 규모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컨퍼런스 리그에 만족하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권을 싸워야 하는 팀인데 우리가 현재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떨어졌으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는 약간 콘테 감독이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인터뷰를 한다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콘테 감독뿐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인터뷰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오늘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오늘 경기에 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웨스트엠과 첼시를 상대로 선발로 나온 이후에 우리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갑자기 나를 울버헴튼전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벤치에 앉혔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유를 물었을 때 토트넘의 코치진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에서 표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히샬리송이 웨스트엠전과 첼시전에 선발로 출장했던 그 위치가 손흥민 선수가 뛰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손흥민의 자리에 오늘 내가 선발로 뛰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석될 만한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감독이 나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고 동시에 손흥민 대신 내가 선발로 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또 표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토트넘의 락커룸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히샬리송이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엠전과 첼시전에서는 히샬리송이 손흥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경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엠전은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엠전에서는 히샬리송이 한 번쯤은 선발로 나와봤어야 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첼시전은 토트넘의 경기 컨셉 자체가 경기 전체적으로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준비했던 날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보다는 히샬리송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브앤튼전이나 오늘 AC밀란전 같은 경우에는 울브앤튼도 약간 수비적으로 하는 것이 예상됐던 팀이고 AC밀란도 오늘 경기 토트넘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됐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두 골을 제외하면 리그에서는 아예 득점조차 없습니다. 물론 히샬리송이 부상을 겪으면서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어진 출전 시간 대비해서 득점을 너무 할 정도로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브앤튼이나 AC밀란전처럼 상대가 수비적으로 경기할 때는 그래도 득점력이 조금 더 나은 손흥민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히샬리송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훈련할 때 코치진이 내가 훈련해서 잘하면 경기에 출전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코치진들은 나를 벤치에 남겨뒀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죠. 내가 지난 경기에서 왜 벤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토트넘의 코치진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 뜻은 선수단과 토트넘의 코치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아니 내가 분명히 훈련에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울브앤튼전도 마찬가지고 AC밀란전에서도 내가 선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나가지 못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코치진에서 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히샬리송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텐데 지금 이러한 인터뷰가 나온다는 건 서로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은 즉 락커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나오는 게 히샬리송 뿐만 아니죠. 지난 시즌에는 베르바인이 내가 나올 때마다 꽤나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국가대표팀 가면 내가 득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토트넘의 코치진들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베르바인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콘테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의 코치진이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가 나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진한 흐름을 감독과 코치진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술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팀이 못하고 있는데 공격수들이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못 나오지? 라는 불만을 히샬리송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고 코치진에 대한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 라인이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는 콘테 감독의 전술에 가장 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공격 장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에이시밀란전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공격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 3명의 공격수가 모두 페리시 쪽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고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도망가냐면 에이시밀란의 수비진들을 반대편으로 유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유인하느냐. 페리시치 쪽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페리시치가 볼을 받으면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대치할 수 있을 만한 페리시치가 드리블을 할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윙백에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3백을 쓰는 팀들은 어쨌든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윙백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넓은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공격수 한 명쯤은 이 넓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페리시치가 패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드리블 돌파를 해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 넓은 공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렇게 넓은 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페리시치 쪽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고 모두 다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너무 집착한다 라는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지만 페리시치 입장에서도 이 장면이 왔을 때는요. 페리시치가 할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가 없죠.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리시치가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크로스를 올려주죠. 그런데 크로스를 올렸을 때의 문제점은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 중에서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케인 한 명 뿐이다 라는 게 문제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경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지난주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장면인데 이 장면도 똑같아요. 페리시치가 볼을 잡는 순간 모두 다 페리시치의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선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페리시의 성향 자체가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드리블 돌파를 해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선수가 단주마, 손흥민, 케인, 호이비엘인데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케인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크로스 패턴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토트넘의 선수 구성상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없는데 계속 크로스만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진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공격 패턴을 너무 많이 시도하니까 물론 크로스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로스만 많이 시도하니까 토트넘의 공격진들의 폼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시 할리송이 아니 토트넘의 공격진이 이렇게나 못하는데 내가 뛸 자리가 아예 없다고? 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콘테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토트넘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하는데 사실은 이런 스커드를 꾸린 사람도 콘테고 이런 전술을 만든 것도 콘테 감독이다. 라는 것을 콘테 감독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답답한 토트넘의 공격 그리고 좋지 않은 이 락커룸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토트넘의 선수들도 콘테 감독을 조금 더 따르고 토트넘이 남은 시즌 동안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경기 끝나고 토트넘의 팀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토트넘의 토트넘의 토트넘의